히키야? 히키야 돌아왔네! 저는 이제 어두운 머리에서 다시 밝은 머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머리색 너무 예뻐요. 지금 살짝 로지골드 같아요. 로지골드예요. 로지골드지. 로지골드요? 제가 이번에 처음 염색을 해봤는데 아니, 밝은 컬러, 파격적인 컬러를 처음 해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저 악몽 꿨어요. 염색 망하는 꿈. 근데 그리고 하고 나서도 뭔가 아닌 것 같아 이랬는데 점점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귀요미 툴! 루루! 헐 큐티! 루루! 안녕하세요! 루루! 여기 앞머리 진짜로 자르셨고요. 맞아요. 저기! 뭐 하시는 건지. 저기 농구 선수, 전 농구 선수. 루루야 소개 안 했네요. 레몬색. 레몬색. 이것이 근데 염색을 하면 너무 끊기니까 필수이긴 한데 어쨌든. 제 컬러는 라임입니다. 넌 라임이요? 전 라임이에요. 전 자몽. 이게 블루베리. 포도예요, 포도. 아, 블루베리. 블루베리. 포도? 아사이베리. 아, 좋은다. 오디. 오디? 괜찮다, 오디 괜찮아요? 오디예요, 오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한 명씩 정해보는 거. CG 넣어주세요. 자몽. 아, 뒤에 넣어주세요. 저는? 아, 저분들 안 되겠네요. 너무 쉬워요. 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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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오디. 아, 귀여워. 오케이. 오케이. 자, 저기. 여러분. 어, 유정 언니 복 분자. 저분은. 아, 쟤 왜 이렇게 못하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희 지금 한 명씩. 이번 앨범에서 나를 상징하는 과일을 하고 있는데요. 수연 언니. 보면 떠오르는 과일, 지금. 후추. 따돈 과일. 후추가. 놀라. 아니, 람부탄 먹대. 람부탄. 람부탄. 람부탄이 뭐. 우와. 나 그거 할래. 망고스틴, 망고스틴. 아니야, 람부탄에 람부탄 참신. 오케이, 람부탄. 람부탄이 뭔데? 맛있는 과일 있어. 어, 까만 과일. 리치 같았는데, 알미자처럼 막,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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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오케이, 한 번 더. 람부탄이 리치 같은 느낌인데, 밑에가 약간 해파리 촉수가. 비폐감이 있는 거 같아. 어. 우리 한 명씩 이렇게, 자몽 품품 막 이런 거 오디오디 막 이렇게 했으니까. 찌릿오디니까. 시작, 람부탄. 람부탄. 람부탄, 부탄, 부탄. 뭐야, 부탄가스 뭐야? 유정이 뭐야. 이런 색깔 있냐? 너무 복분잔데? 복분잠. 복분잠. 복분자가 더 잘 어울려, 너는. 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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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 분자. 야. 복분자. 분자, 분자는 뭐가 다르냐. 망고스틴 팡팡. 망고스틴 팡팡. 이걸로 할래. 망고스틴 팡팡. 망고스틴이요? 아니, 우리 지금 한 명씩. 복분자. 언니는 용과? 용과? 용과가. 아, 진짜? 핑크, 페루. 또 뭐 있을까? 뭐가 있어. 이런 과일이 없어요. 그냥 용과 할래요. 용과 마음에 드는데. 오케이, 오케이. 여기 나와주세요. 용과하고. 아니, 언니. 언니가 마음을 어떻게 용과 찍어야지. 우리 막 자몽뿜뿜 이런 거 했어. 언니 막. 예스. 언니는 뭔가 자켓 찍을수록 더 예뻐지네. 땡큐. 그래서 데뷔 때는 안 보게 된다고. 데뷔 때 앨범 안 보게 된다고. 늘어서 그렇지. 우리 키링들은 많이 봐줄 거죠? 아니, 근데 언니 금발 진짜 잘 어울렸어요. 근데 그때 머리 길이가 너무 애매했어. 길이가. 기장이. 근데 너는 좋았어. 난 그 무대를 잊을 수 없어. 열린 음악회? 그때 양갈래의 루아 언니를 잊을 수 없어. 아, 진짜? 고마워. 난 그때 루아 언니가 리즈를 찍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안녕. 진짜 그때 넌 예쁘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머, 왜 이래? 근데 진짜. 근데 이거 살짝 나가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지. 근데 살짝 진심이긴 했는데. 진심이었는데 좀 부끄럽네. 너는 근데 진짜. 너는 예쁠 때를 꼽을 수 없어. 너무 마음을 꼽어. 이거 편집해주세요. 진심이야. 루아 언니 말은 살짝 신빙성이 없어. 야, 내가 킥스키스 찍을 때 너랑 유닛으로 찍다가 너무 비교돼가지고. 이런. 너가 너무 예뻤어. 나 도망간다. 나도. 네, 안녕하세요. 루아입니다. 제가. 우리 키키를. 킨 이유. 아유. 내 색깔을 자랑하려고. 제가 아주 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리고. 자. 하트를 눌러놨어요. 어디에요? 우와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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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가 약간 다른 느낌. 네. 같은 표정지올까.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생자를 건져서 우리 키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키키 켰어요. 그러면 안녕. 언니는 복분자잖아요. 네, 저는 망고스틴입니다. 남들이 복분자라고 하지만 저는 아무리 말해도 복. 정말. 망고스틴으로 팡팡. 망고스틴 탕팡. 키링. 솔직하게. 아니요. 아니 이거 키키 아니에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실 수도 있다고. 시청자 여러분. 아니 정말 솔직하게 망고스틴 보다 복분자가 어울리잖아요. 언니 복자돌림이잖아요. 아니 복만이 복순이. 아니 봉정 아니고.